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앤디가 엄청 좋아하거든 앤디가 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앤디가 색소폰소를 좋아하니까 이 색소폰소로 흰흰의 바람을 한번 들어볼까? 네 진짜 실력이 뛰어요 오늘 첫 번 만났는데 이 즉석에서 악구만 보고 부른다는 건 정말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띄우지마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또 힐링의 바람이 있을까요? 박수 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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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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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